시민들이 갑자기 돌멍을 국적의 폭력성을 구했고 주요 도시들은 이미 문제가 불가능한 도움이 있겠습니까? 아이아이 뭐? 지비가 왜? 현재 정부는 이를 최고 위험주의 전염병으로 판정해 개혁력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숨어 오랜 기간에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식량이랑 물도 다 떨어져갑니다 그래도 밖에는 절대 못 나가요 차라리 굶어 죽죠 어? 너?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더 이상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장 팔침밖에 없어 너무도 없는 건 우리 진짜 상체 있을까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뭐 뭐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